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. 오늘은 탈렌트라는 그 제목 재능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명사의 어록 정리할까 합니다. 한 분이 여기 보시는 대로 쇼펜하우어 철학자 또 한 분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에요. 여기 보면 재능과 천재는 무엇이 다를까 라는 질문에 targets, motifs, 주기가 나왔어요. 대충 어떤 내용일까 상상이 되시나요? 자 이제 내용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 보시는 사진이 그 유명한 쇼펜하우어 이분의 내용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시죠. 이렇게 탈렌트, 재능이는 거하고 지니어스, 천재하고의 그 차이 이 되셨어요? 탈렌트는 재능, 혹은 재주가 있는 사람, 지니어스, 천재성, 아니면 천재, 페임, 명성, 모티브는 동기고, 프로덕티비티는 생산성. 탈렌트 hits a target. 이 재능 있는 사람이 목표를 잘 맞춘다. 그런데 no one else can hit.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어려운 그 관역. 이 목표를 딱 맞춘다. 이게 바로 탈렌트, 재능 있는 사람 이야기. 지니어스 hits a target. 천재도 목표, 관역을 맞추는데 no one else can see. 아무도 볼 수 없는 관역.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관역, 목표를 찾아내서 여기를 맞춘다.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탈렌트와 지니어스의 차이. 여러분 자신은 둘 다 다 포함되시나요? 둘 다 아닌가요?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요. 탈렌트와 지니어스를. 계속해서 보면 탈렌트 works for money and fame. 재능 있는 사람. 돈 때문에, 명성 때문에 일한다. The motive which moves genius to productivity. 천재로 하여금 생산성 있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. 이거는 it's less easy to determine.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. 왜 저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? 우리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말 천재의 어떤 작업에 대한 동기. 이런 얘기를 해줬네요. 이렇게 해서 탈렌트하고 지니어스의 차이점. 여기 정말 멋진 우리 생각해볼 게 있어요. 누구나 히트, 맞출 수 있는 관역이 내 눈에 보이는가? 아니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걸 저 천재는 어떻게 알고 그걸 맞췄지? 생각해보네요. 자, 또 다음 볼게요.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요. God has given each normal person a capacity to achieve some end and has left none of us talentless. 문장 구조됐죠? 또 내용도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. Capacity, 능력. Achieve, 달성하다. 엔드가 여기에서는 목적, 마지막이 아니고 목적. Left가 왼쪽이 아니고요. 떠나다 leave의 과거로 남기다. 남겼다의 의미가 될 거예요. None, 아무도 아닌. Talentless,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. 그래서 재능 없는. God has given each normal person a capacity. 주어, God has given, 현재 완료로 주, 계속, 아니면 완료. Each normal person, 이게 목적어지요. 하느님은 각각 아주 정상인,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셨다. 모를, a capacity, 능력을 주셨다.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의는 사형식이네요. 무슨 능력? 뒤를 보면, to achieve some end, 어떠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. 누구나 다 정상일 때, 몇 가지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. achieve라는 동사 앞에 to를 쓰는 것을 부정사, to achieve은 앞에 있는 명사, capacity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, 달성할 능력을 주셨대요.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 할 수 있게. and has left, none of us, talentless. has left로 쓴 것은 앞에 has given처럼, 그 현재 완료로 계속, 또 그대로 left가 남기다라고 했잖아요. 그걸 과거분사로. none of us, 우리 중에 그 누구도, talentless, 재능 없게 남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느님이 조금씩 뭘 해도 재능은 다 주셨다. 재능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. 라고 했네요.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곰곰이 찾아보고, 또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가족, 아니면 자녀, 자기 자신, 친구, 아, 제가 저런 탈렌트가 있구나. 아, 나는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, 이번 기회에.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? god has given each normal person a capacity to achieve some end, and has left none of us, talentless. 이렇게 talent, 이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는 genius하고의 차이점, 이번에는 모든 사람은 조금씩 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느님이 주셨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, 또 한번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셔보면 훨씬 더 영착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만나기로 할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.